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HLB 생명과 R&D가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난치성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지금 HLB는 항상 기다림만큼 항상 큰 보상을 주죠. 그렇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이다. 어쨌거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 기다림이 길명일수록 그 보상은 더 크게 일어나더라. 이게 HLB 룰입니다. 항상 그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때보다 HLB가 이뤄내고 있는 호재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엄청나게 에너지가 지금 계속해서 에네리기파가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가 한번 쏘게 되면 아주 크게 쏘는 게 HLB의 매력이죠. 아주 크게 위로 쏘아올리는 모습이 나올 걸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HLB 생명과 R&D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100%자에서 HLB 생명과 R&D는 식약처로부터 의료룡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승인을 취득을 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학술 연구를 위해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의 재배 및 수입 사용을 허가하는 제도죠. HLB 생명과학은 지난 4월 대마에서 추출한 천연화학물질을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서 네오캔바이오와 공동연구 개발을 체계를 했죠. 고순도 대마 성분 생산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네오캔바이오 HLB 생명과학 R&D가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로 허가받음에 따라서 대마 추출물로 다양한 질병의 치료제를 연구할 수 있게 되었죠. 관련 물질을 이용해서 앞으로 암, 뇌전증, 치매, 파킨슨 등의 치료제를 개발할 방침이고 대마는 환각성이 있는 THC 성분을 합류하고 있어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데 대마에 합류된 또 다른 성분인 칸나비디올은 환각성이 없어서 미국과 유럽에서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 허가가 되어서 처방이 되고 있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이런 대마를 이용한 치료제 세계적인 트렌드 허가가 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식약처는 지난 8월 식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24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서 의료용 대마 제조 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한용혜 대표는 국내 기업들이 의료용 대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업체들의 고순도 대마 소재 수급과 이에 대한 연구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고 HB 생명과가 할인되는 대마 추출물 공급 계약 체결과 함께 연구시설 구축, 마약류 학술 연구, 허가 신청을 진행하는 등 역량을 사전에 갖춰만큼 난치성 치료제 개발을 선도하겠다고 말했죠. 지금 이 시장은 2028년도 약 15조에 이를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죠. 지금 또 하나 아주 강력한 이런 호재 소식이 나왔죠. 또 이런 호재가 하나 추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정말로 많은 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힘을 못 쓰고 있고 아주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쌍바닥을 라인해서 올라갈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계속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이 HB의 특징을 보면 이런 구간은 정말 기가 막힌 매수기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대신에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이렇게 정말로 이거 도대체 가긴 가는 건가? 이거 사기 아닐까? 이거 뭐 입만 열면 구라고 뭐죠? 이런 말이 나올 때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외치는 말이죠. 기훈TV가 외치는 말이 홀딩홀딩 가홀딩 이 홀딩홀딩 가홀딩 이 마법의 단어만 잘 알고 있어도 웬만하면 손해를 안 보죠. 손해 안 보입니다. 거의 손해 안 보죠. 여기서 홀딩홀딩 가홀딩 이라는 마법의 단어를 내가 딱 외쳐버렸다. 이런 거 먹는 거죠. 홀딩홀딩 가홀딩 여기서도 정말 겁이 나는 상황에서 한 번 더 겁을 주죠. 여기서도 제가 계속 팔로우를 할 때 겁을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얘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반드시 반등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홀딩홀딩 가홀딩입니다.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그게 욕입니다. 이런 수준. 홀딩홀딩 가홀딩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홀딩하면 반드시 올라가죠. 이게 언제 올라가느냐. 이게 좀 문제일 뿐이죠. 그게 문제일 뿐이다.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답답할 뿐이죠. 답답한 상황인데 버텨내는 게 중요하죠. 버티는 게 힘든데 이걸 버텨내면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반드시. HLB의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은 이게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 일어나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이런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다. 현재 HLB의 상황은. 정말로 많은 호저 소식들이 많이도 났고 드디어 이제 정말 오랫동안 진행해왔던 리보세라니 그리고 경호세포죠. 드디어 수확기에 접어들었죠. 수확기에 접어들었고 간암은 이미 수확했죠. 이미 데이터 수확은 했고 FDA 승인 받아내고 판매를 하면 되는 그런 수준까지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거의 다가왔다. 그래서 지금 얘가 불확실성 하나를 딱 가지고 주가를 거의 이제 뭐 폭풍전야의 흐름으로 끌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사실 뭐 잘 나올 데이터인데도 그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걸 보고 그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 쏴줄게. 딱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 지금 불확실성은 하나 IT의 1000 데이터죠. 그 10월 초에 나온다고 했는데 계속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면서 계속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이제 주가를 내릴만한 명분이 없어요. 불확실성 해소가 이제 4일 남았죠. 4일 정도 남았고 이번 주가 끝입니다. 이번 주 동안은 열심히 흔들어 대겠죠. 지루하게 만들고 흔들어 대고 이리저리 하고 해 되겠지만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아주 좋은 아주 강력한 OS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강력한 또 슈팅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에너지가 모였다. 그러면 아주 강력한 또 힘을 발휘하는 게 HBM의 매력이고 특징이죠. 그런 움직임이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있어도 어찌되었건 간에 밑으로 갔다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슬금슬로 올라갔다가 올라가거나 옆으로 기다가 올라가거나 결국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돼 있다. 언제 올라가도 올라간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